여기는 한복, 화복, 촬영 현장입니다. 촬영 이런 거는 이 장갑이랑 이 제품의 샷츠입니다. 모든 단추에 하나하나 저의 이름이 박혀있습니다. 시크하고 댄디한 느낌으로 데일리로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역시 좀 카리스마 있는 건 잘하네. 하나! 엔하이클 공식 앵그리버드 같아요. 브라색, 검정색, 파란색이 패턴인 이 니트를 입고 촬영을 했는데요. 옷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촬영 장소여서 저희 단복의 분위기에 맞는 코들이 많이 나오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장소여서 엔하이클이 하고 세입고요. 평소에 자주 입을 것 같고 의상도 너무 이뻐서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똑같은 것 같은데 바래서 색깔만 다르네요. 머리 색깔이 좀 더 갈색이어서 이 색깔이 좀 오! 맞아요. Y 보이시죠? 이게 엔하이클 할 때 그 Y이 있고 엔하이클 이렇게 입고 이 목걸이 착용하고 촬영했습니다. 옷이 되게 가벼운데 따뜻해가지고 촬영하면서 땀이 났어요.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파란색 티크셔츠를 입고 이렇게 귀걸이도 해서 엔진 여러분들도 저의 사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생각보다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니트는 등에 저희 엔하이클 로고가 있는 게 정말 포인트인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쁜 옷인 것 같아요. 이 니트 소재답게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녀의 이 하이클 이 유형 이 NOTE 이 이 이 인간 이 친 이 이렇게 찍으면 안 되나요? 그리고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찍어요. 안 돼. 아 진짜 안 돼. 저는 할 수 있어요. 원, 투! 커넥! 안녕하세요. 연하이픈입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단독 화보 촬영을 끝냈는데 오늘 어떻었던 것 같아요? 일단 저희가 저희 엔하이픈 옷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다들 예쁘게 나오고 너무 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종류도 되게 많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하이픈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옷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왕스럽고 기쁘네요. 니키는 어땠던 것 같아요? 음.. 재미있었습니다. 저희 단독과 엔하이픈 모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